어 이거 이걸 넣었어 아니 나중에 안되서 그것도 넣었는데 아우 큰일났뻔 했네 잠깐만요 그 송장 같은게 있지요? 네 그게 여자아장실 같더라구 화병기 화병기 여자아장실 하나요? 2개? 2개 다 2개? 카메라 끈거야? 응 꺼 꺼 꺼 카메라 왜 켜놔 꺼 꺼 그래 피트립에서 쌓이는거야 그래서 막히는거거든 소병기 그러면 엘리베이터 공간에 거기 천장에 있는거지 천장에 엘리베이터에 천장에 있을거 같은데 더욱 위로 올라가지 그러니까 천장이 없지 아니면 벽쪽에 붙여놨던 곳 벽 사이일수도 있고 근데 아까 처음에 엘버왔을때는 오늘 생신이세요? 형 지금 제가 봤을땐 소병기 뜨는게 빠를수도 있어 예 예 전화가 안아주셔야 돼 정홀차 한번 볼야 예 배경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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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스타트부터 벌려가 부딪히 소병균 조심해야돼 한 번씩 경험해요 소병균 카메라 아니면 안돼 무조건 무조건 카메라 넣으면 안된다고 근데 카메라를 왜 넣은거야? 확인하려고? 아니야 카메라 넣을때가 있지 아무거나 넣으면 어떡해 칼 없어요? 시럽을 따르는데 알겠다 이거 이렇게 없을때 이런 식으로 밥을 넣은다 계속 넣을때 식감을 넣으면 너무 잘 안 넣어주면 그냥 그렇게 넣으면 어차피 깜찍 왔어? 왜? 깜찍 타야 돼요 공사해야 돼요 살짝 살짝 밑에 트랩 있는 거니까 들어야 돼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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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요? 네 잡아 차라리 뉴탱이 날까요? 네 어차피 이거 후레쉬 때문에 응? 후레쉬 샀어 안 샀어 이런 거 보려면 후레쉬 무조건 내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직선한 후레쉬 그래야 이게 핏트랩인데 배관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그냥 후레쉬랑 틀린 거예요 무조건 자 얘를 꺼내려면 다 저쪽으로 박혔네 아 바로 긴 거 같은데 긴 거 이거 바뀌는 건 없는데 여기 빠루는 너무 크잖아요 아니 빠루는 안 들어가지고 꺾여있어서 뭐 길드랑이고 있어야 돼 이렇게 앞뒹이 이렇게 하얀 줄 다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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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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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